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다 라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손에 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강성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항마로 선택한 것이다. 누구나 그와 같은 견에 동의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초강수로 검찰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맹백한 직권남용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를 방해할 때는 5년 이상의 진역 등에 차한다. 아마도 예상 큰데 추미애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라인을 전부 교체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록을 제거하는 그런 인사권을 휘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카레는 모두 다 양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휘두를 때 훗날 직권남용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렇듯이 미움에 빠진 사람들도 눈이 가려지고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또 한 번의 악수가 될 것인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하명수사입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아무리 나서서 해명을 하더라고 그런 해명 자체가 우습게 보이고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울산시장 비리첩보에 대한 자료조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끝까지 미적거리고 버텼습니다. 결국 10월 말이 되었어야 경찰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바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수사의 근거가 자료가 되는 청와대가 작성한 이른바 청와대 작성 첩보 보고서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입수한 이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사람들은 절대 첩보 생산이 아니고 요약정리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약정리든 뭐든 간에 결국 청와대가 손을 댄 일종의 첩보 생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울산 경찰에 대한 수사 착수 개시는 청와대발 자료를 보고 검찰이 결정한 겁니다. 검찰의 판단은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결국 청와대발 하명수사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바로 경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추미애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시기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입니다. 2년간 자신이 당 대표로 있는 동안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지방선거 전 과정을 지휘한 최고 수뇌부가 바로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지방선거 개입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당 최고 회의에서 울산시장 대책회의가 열린 것까지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의 증거나 정황을 미뤄보면 청와대는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지역인 경남지역 뿐만 아니고 특히 울산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당 차원의 선거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맹백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당대표가 몰랐다고 발표만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사실을 알았든 알지 못했던 간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는 선거를 진두지휘한 최고 책임자인 당대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12월 9일자 자신의 칼럼 윤석열 청와대를 수사한 이유라는 그런 명칼럼에서 추미애의 책임론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승만 시대의 3.15 부정선거 자유당과 내무부와 검찰이 공부한 그런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관건 선거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말하자면 추미애 후보자는 지방선거 때 민주당 대표로서 검찰의 수사 대상 집단의 수장이었던 셈이다. 그런 추미애 위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아무리 수사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도 일반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란 거예요. 따라서 문 대통령이 장국 끝에 윤석열 대학마로서 선택한 추미애는 능력과 맷집을 가진 법무부 장관으로 판단했겠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악수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조국 사태처럼 또 한 번의 검찰 수사에 방해를 가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를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하게 된 셈입니다. 조국이 끊임없이 자신과 가족사에 개입하는 행보를 법무장관 제임시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도 지방선거 개입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꼭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걱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명을 하더라도 지방선거 개입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태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의 무리수가 되어지면 그 폭발력이 어떨지를 가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부정권은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니고 3.15 부정선거에 필적할 정도의 엄청난 관건 정치 개입 사건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최고의 책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추미애도 똑같은 위험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